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릭테너입니다. 오늘 온 곳은 일렉트로닉 마트... 여기가 어디죠? 일렉트로마트. 아 일렉트로마트. 무슨 점이죠? 아 논현점. 아 논현점이 왔는데요. 마우스 이벤트 한다고 해서 럭키박스를 구매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뜯어봤는데 G102 마우스로 2만원 주고 구입을 했네요. 뭐 싼 것도 없고 이벤트 당첨도 안됐고 오늘은 운이 그렇게 좋지 않은 날인가봐요. 오늘은 제가 마블 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3d 퍼즐 하나 사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게 좋을까요? 제가 하나 구입한 다음에 조만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안은 굉장히 일본에는 동키호테랑 많이 비슷한데 뭐 굉장히 많은 물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담 프라모델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상품들은 다 여기에 있네요. 피규어, 건담 프라모델, 레고만 없네요. 아쉽지만 또 다른 곳에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 놀고 들어갈게요. 모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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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